안녕하세요. 4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솔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한 교회의 여러 소식을 모아 뉴승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리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기도회가 있으니 참석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의 저녁예배는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의 주간으로 성안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중보기도 스쿨 3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